가수 이명웅 씨와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방금 들어온 반가운 소식인데요. MBC M 채널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챔피언에서 이명웅의 신곡인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쇼 음악 중심에 이어서 두 번째 음악방송에서 이를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쇼 챔피언의 이명웅의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5,310점을 맞아서 이렇게 1위를 차지하는 점수 배표의 모습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챔피언은요. MBC M TV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방송이 되고요.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명웅의 이렇게 신곡 모래알갱이가 MBC 쇼 음악 중심에 이어서 MBC M 채널을 통해서 쇼 챔피언에서 또다시 1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ATG가 1을 차지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ATG가 1을 차지하는 모습인데 오늘 이명웅 같은 경우는 출연하지 못했고요.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이명웅의 신곡인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2번째 1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인데 앞으로 KBS의 뮤직뱅크하고요. 그리고 M넷이죠? M 카운트다운 그리고 또 쇼 음악 중심에서 또다시 1을 차지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도 관심거리다. 그리고 SBS 인기가요인가요? 여기에서도 음악방송에 싹쓸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이명웅의 신곡 모래알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방송됐던 수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방송됐던 MBCM의 쇼 챔피언에서 이명웅의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또다시 2번째 1을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뉴스장터는 간단하지만 이명웅과 관련해서 반가운 소식 모래알갱이가 이렇게 음악방송에서 또다시 1을 차지했다는 소식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